포스코에서 3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입원까지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중국 얘기하셨잖아요. 3,000달러에서 9,000달러, 1만 달러 그때까지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2015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때 9,000달러, 1만 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3,000달러에 처음 들어갔을 때랑 1만 달러 가까이 됐을 때랑 어떤 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가요? 제가 성장기에 보니까 한국에 출장 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마다 한 길면 일주일 정도 되는데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있잖아요. 그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저희들 주변의 변화라고 보면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88올림픽 끝나고 90년대부터 자동차 보급이 늘었잖아요. 마찬가지 현상이더라고요. 그렇게 포스코에서 젊음을 다 바치시고 임원으로 은퇴하셨잖아요. 임원 은퇴 3년 차의 세법, 우리가 만난 세금 전문가로서 만나는데 1, 2년 차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퇴직을 딱 하면서 저는 반나절만의 모드 체인지를 바로 했습니다. 대개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나가라고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저도 1년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고는 오전에 짐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는 바로 모드 체인지를 했어요.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구나. 또 33년간 일했지만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로구나. 그러려면 빨리 이 상황에 적응하려면 아쉬워하지 말고 빨리 모드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3일은 어디 나가지 않고 플랜을 작성을 했습니다. 3일간 플랜을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도전했던 것이 제가 딱 퇴직을 하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포스코건설 R&D 센터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거든요. 그때 2년이 닿았던 분 중 한 사람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특허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그거 인벌벌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좀 도와주다가 이것은 내가 은퇴 후에 갈 길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다시 그것을 그만두고. 두 번째는 제가 중국 전문가거든요. 중국의 도금 공장을 합작으로 짓기 위해서 제 친구 중에 도금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중국 제출소에 들어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도금 기술은 한국보다는 한 단계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술을 갖고 들어가면 좋아하죠. 좋아한다는 것은 원가 절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바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팀들하고 사업계획서 쓰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공장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투어를 하고 보여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성에다가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설립 허가를 신청했더니 전기 도금 공장이라고 공예산업이라고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끝으로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포기하고 아 영어 공부나 하자. 그래서 도서관 다니다가 이 뒤에서 나오는 세법을 저에게 공부하라고 권유했던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여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R&D 센터장을 하시다가 세금 전혀 다른데 보통 그러면 다른 임원분들 지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대개 저희 주변에 보면 은퇴 후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놀자. 그렇죠. 그렇죠. 놀자. 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내내 1년 12달 등산 다닐 겁니까? 골프하러 다닐 겁니까? 여행하러 다닐 겁니까? 이런 걸 하더라도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있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이런 거에 의해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재취업은. 또 재취업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업력을 빼먹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생명이 한 2년? 길어야 3년이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이 바로 제가 추구하던 건데 아 나는 이제 은퇴를 했구나. 그러면 80세, 90세, 100세까지 내가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잡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포스코 임원을 가다 갑자기 세금 전문가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을 좀 거치신가요? 제가 지금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공통적인 질문이 당신은 철강 전문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금 전문가로 바뀌었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은퇴를 하면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후회 안 하고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 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다 보이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있는데 은퇴했다고 손을 놓고 옛날 말로 할아버지가 돼서 하루 어떻게 보낼까 이 고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작업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고 대신 새로운 작업을 찾는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작업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래 할 수 있는 일 70, 80, 90까지도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제가 어디서 확신을 가졌냐면 제가 세법을 공부하고 조세연구소장으로 일을 했던 세무회계법인이 있어요. 거기에 83살 잡수신 세무사가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거 보고는 바로 저거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거기서 이제 제가 확신을 가졌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은퇴한 사람이잖아요. 은퇴했다는 것은 직장을 그만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입, 가정 생계를 위해서 돈 버는 것 이런 것에서도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내가 일하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스케줄링하거나 아니면 조절할 수 있는 일.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11시에 출근하고 싶으면 11시에 출근하고 이런 게 두 번째 기준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일하는 것을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는 수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수입을 생각하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수입을, 내가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을 맨 후 순위로 돌려놓으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시도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두 차례 새로운 잡을 찾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 뒤에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운 좋게 강남에서 30년 이상 세무사를 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세무사를 하고 있죠, 현재도. 이 친구가 저의 컨디션, 열정 이런 걸 보더니 저보고 너 부동산 관련 세금 공부를 해봐라. 내가 철강 전문가인데 무슨 세금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세금 시장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돈을 많이 벌었던 이 분들이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한 달만 시간을 줘. 그러고는 내가 한 달 후에 답을 줄게. 그리고 한 달을 이 친구가 공부하라는 것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가이드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가이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세금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우리 후배들한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해주는 얘기가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퇴 후에 어떠한 자업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고3 때 대입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Monday to Saturday 9 to 9 그렇게 9개월을 공부했어요. 조세법전을. 조세법전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친구가 이거 하라는 거 9개월을 공부하고 나서 그 뒤에 6개월간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저의 프로필 세탁. 프로필 세탁은 뭐예요? 프로필 세탁의 의미도 있어요. 프로필 세탁은 뭐냐 하면 누가 철강 전문가 제가 프로필 세탁을 안 하면 철강 전문가라고 알지 세금 전문가라고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김학현 부동산 절세 비밀이 이제 나왔고 그 뒤에 종부세가 이슈가 되면서 많은 의뢰인들이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하고 상담해 주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다 돼버린 거예요. 아, 이거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책 종부세 핵폭탄 대비하는 완벽 솔루션이 이제 두 번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는 이제 첫 번째 공부할 때 자산 이전에 관한 것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있어요. 자산이 부동산이 이동될 때 관련된 세금이 이거 세 개 외에다가 종부세 종부세를 하려면 재산세를 공부해야 됩니다. 취득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개 세금을 이제 장착하고 있죠. 저는 하여튼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이 세금 전문가로 방향을 너무나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이 진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숫자도 있고 계산도 해야 돼서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조세법전이에요. 조세법전 가지고 보면서 제가 두 번째로 참 관심을 갖고 본 게 홈택스에 들어가면 많은 상담 사례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제가 그것을 보면 엄청 도움이 돼요. 제가 상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실무 경험이 그게 사실은 세법을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조세법전하고 홈택스에 나와 있는 사례들 사례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세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금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에게 세금은 뭔가 그다음에 은퇴한 세대에게 세금은 뭔가 이렇게 이제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의 경우입니다. 저희 때는 세금이 원래 작았어요. 자꾸 세금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든 내가 신고를 하든 이거는 정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내라면 내는 게 세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재산을 자산을 이동할 때 보면 세금이 너무 커요. 종부세도 너무 커요. 그래서 부동산을 재테크할 때 젊은 세대들이 의사결정하라는 팩터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세금 액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재테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때 반드시 중요한 팩터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주 재테크할 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세금 항목은 필수 고려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 경제활동 세대들은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은퇴세대의 경우에는 은퇴자는 대부분이 회사 다닐 때처럼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요. 연금이 주고 준비 잘한 사람은 그 외의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더 낸다 재산세를 더 낸다 종부세를 더 낸다 했을 때 이것은 자기 캐시플로우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금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제3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나 아니면 은퇴 세대나 지금은 세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몰라서 더 받치는 더 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을 절대 하면 그런 일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탈세나 탄로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국세청의 세금 담당자나 또 우리가 가까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세금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세무사나 다 알지 못해요.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세금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고 같이 세금 내는 거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한다면 아마 많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세금이 이제 돈을 버는 거네요. 돈을 버는 거죠.